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테오도르 시토름의 호반입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랑에 대한 기억 하나쯤은 지니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아픈 기억이 지워질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속에 자리잡아 내면을 술렁이게 하는 사랑도 있답니다. 시토름은 서정 시인입니다. 그런 다음 소설을 썼기 때문에 작품은 서정 시와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작품은 만년이 된 노인의 첫사랑에 대한 해상을 담고 있습니다.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가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한때 그리도 빛나던 영광이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졌어라 윌리엄 오즈워드의 초원의 빛이라는 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노인 어느 늦가을 오후 옷을 잘 갖춰 입은 어떤 노인이 천천히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유행이 지난 단추 달린 구두가 먼지에 뒤덮인 것으로 보아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았다. 노인은 금 솜잡이가 달린 기다란 지팡이를 옆구리에 끼고 노안으로 조용히 사방을 살피면서 눈앞에 펼쳐진 저녁놀에 물들어 있는 시가지를 내려다 보았다. 한때는 정열적인 청춘을 담아 두었을 듯한 눈은 백설처럼 새하얀 머리카락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어쨌든 노인은 다른 지방 사람 같았다. 사람들은 무심결에 그 엄숙한 눈동자에 빨려들었지만 스쳐 지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마침내 노인은 어떤 높다란 뾰족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다시 시가 쪽을 돌아다 보고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벨이 울리자 현관에 접한 안방 창문에 처했던 녹색 커튼이 거치고 노파가 얼굴을 뒤밀었다. 노인은 등나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약간 남쪽 지방 억양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아직 불을 켜지 않았나? 가정부는 다시 커튼을 내렸다. 노인은 지체하지 않고 넓은 현관을 통해 홀을 지나 빠진 편 출입문으로 해서 좁다란 복도로 나왔다. 홀에는 도자기 꽃병이 나란히 놓인 큼직한 박달나무 선반이 벽에 세워져 있었다. 복도는 좁은 계단과 이어져 뒤체 2층으로 통해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서 구석지고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다. 한쪽 벽에는 인물하와 풍경하가 걸려있고 푸른 보가 덮인 책상 위에는 책 여러 권이 펼쳐진 채 흩어져 있었으며 그 앞에는 빨간 피로들어댄 묵직한 안락의자가 놓여있었다. 노인은 모자와 지팡이를 한쪽 구석에 놓고 안락의자에 앉아 오래 걸어 힘들었던지 몸을 쉬고 있는 듯 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한 줄기 달빛이 유리창을 통해 벽에 걸려있는 그림 위로 떨어졌다. 밝은 달빛이 서서히 움직이자 노인도 빗줄기를 쫓아가고 있었다. 얼마 뒤에 빛은 검은 액자에 끼워진 조그만 초상화 위로 떨어졌다. 엘리자벳 하고 노인은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소리를 내뱉는 짧은 순간에 세월이 변해 이제 노인은 젊은 시절로 되돌아와 있었다. 아이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조그마하고 귀여운 소녀가 그에게로 달려왔다. 소녀는 엘리자벳으로 나이는 다섯 살쯤 되어 보였다. 그는 소녀보다 꼭 갑절만큼의 세월을 살고 있었다. 목에다 두른 빨간 스카프는 소녀의 자주색 눈동자와 아주 잘 어울려 누가 보더라도 귀여움에 눈길을 끌만 했다. 라인하르트 소녀가 소리쳤다. 우리 나가 놀자. 우리 나가 놀자. 하루 종일 수업이었거든. 내일 또 그렇고. 라인하르트는 어느새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석판을 재빨리 현관 아래에다 내려놓고 엘리자벳과 함께 대문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내달렸다. 뜻하지 않은 방학으로 두 사람은 무척 행복했다. 라인하르트는 엘리자벳과 함께 잔디풀로 집을 지어 그 속에서 한여름 밤을 함께 지낼 작정이었는데 아직 의자를 만들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은 즉시 일을 시작했다. 모시며 새 망치며 거기에 필요한 판자는 벌써 준비가 되어 있었다. 라인하르트가 의자를 만드는 사이에 엘리자벳은 둑을 따라 거닐면서 자물쇠와 뽀꼬리를 만들려고 들에 핀 해바라기 열매를 앞치마에다 담고 있었다. 라인하르트가 못 몇 개를 쳐서 겨우 의자를 만들어 놓고 다시 창밖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엘리자벳은 멀리까지 나가 풀밭을 걷고 있었다. 엘리자벳? 엘리자벳?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소녀가 뒤돌아보자 곱슬머리가 바람에 납풀거렸다. 이리 와! 라인하르트가 소리쳤다. 벌써 우리 집이 다 됐어. 덥지? 자, 안으로 들어와. 둘이서 새 의자에 앉아보자.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두 아이는 새 의자에 걸터 앉았다. 엘리자벳은 앞치마에서 조그만 고리 모양으로 생긴 열매를 쏟아 긴 실에다 깨었고 라인하르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실 뽑는 여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응? 엘리자벳이 말했다. 그런 이야기라면 나도 흔히 알고 있어.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는 싫어. 라인하르트는 하는 수 없이 실 뽑는 새 여자 이야기를 중단하고 그 대신 사자 굴속으로 잡혀간 가련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밤이었어. 라인하르트가 말했다. 알겠지? 아주 캄캄한 밤이 없다고. 그래서 사자들은 졸고 있었다는 말이야. 하지만 졸면서도 하품을 해서 새빨간 혓바닥이 날른거렸어. 그럴 때마다 남자는 벌벌 떨면서 빨리 날이 새었으면 하고 생각했지. 그때 느닷없이 남자가 앉아있던 주위가 밝아졌는데 눈을 떠보니 천사가 서 있는 게 아니니. 천사는 남자에게 손짓을 하고는 바로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엘리자벳은 열심히 듣고 있었다. 천사가? 소녀가 물었다. 그 천사는 날개가 있었어? 그저 그런 이야기야. 라인하르트가 대답했다. 천사는 없어. 아이 참, 라인하르트. 소녀가 말하면서 우두커니 옆에 있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라인하르트가 불안한 눈으로 노려보자. 소녀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울었다. 그럼 왜 모두들 항상 천사가 있다고 할까? 엄마도 그렇고 아주머니도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 나도 몰라. 라인하르트가 대답했다. 그런 말이야. 엘리자벳이 말했다. 사자도 없을지 몰라. 사자가? 사자가 없다고? 있어. 인도에 있지. 인도에서는 수도승들이 사자를 수레에 매달아 끌고 사막을 넘어간다고. 나도 크면 혼자서 가볼 거야. 그곳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아름답지. 너도 같이 가자. 갈 거지? 응. 엘리자벳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엄마도 함께 가야겠지? 그리고 네 엄마도. 안 돼. 라인하르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가 되면 엄마들은 할머니로 변했을 테니까 안 돼. 그럼 나 혼자서는 갈 수 없어. 꼭 가게 해줄게. 아마 너는 내 아내가 되어 있을 테니 아무도 내게 억지로 시킬 수 없어. 그러면 엄마는 울걸? 우리는 곧 다시 돌아올 텐데 뭐. 라인하르트는 화를 내며 말했다. 어서 말해봐. 같이 갈 거지? 싫다면 나 혼자서라도 가고 말 거야.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어. 소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보지 마. 나도 인도에 같이 갈게. 표정이 환해진 라인하르트는 소녀의 두 손을 잡더니 불밭으로 끌어냈다. 인도로! 인도로! 노래를 부르며 둘이서 함께 빙빙 돌자. 소녀의 목에 두른 스카프가 바람을 따라 나풀거렸다. 그러던 라인하르트가 갑자기 손을 놓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는 그럴 용기가 없잖아. 엘리자벳! 라인하르트! 그때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여기예요! 여기 있어요! 아이들은 대답과 동시에 손을 잡고 집 쪽으로 뛰어갔다. 숲 속에서 그렇게 두 아이는 언제나 함께 지냈다. 소년은 가끔 소녀가 너무 얌전하다고 생각했고 소년은 소년이 지나치게 딴폭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런 일로도 두 아이는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다. 겨울에는 어머니들이 사는 비좁은 방에서 여름에는 숲 속이나 풀밭에서 거의 함께 지냈다. 엘리자벳이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있을 때 소년은 선생님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일부러 석판을 책상에 내려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 눈에 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하지만 라인하르트는 그때부터 지리 수업에는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리고 대신에 장시 한 편을 지었다. 시 안에 자신을 씩씩한 독수리로 선생님을 회색 까마귀로 비유했으며 엘리자벳은 흰 비둘기였다. 독수리는 날개가 튼튼하게 자라면 회색 까마귀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젊은 시인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으며 스스로 매우 대견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자 라인하르트는 백지를 꿰매어 양피지로 겉을 싸서 공책을 만들고 첫 페이지에 처음 쓴 시를 궁들여 벗겨 넣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소년은 다른 학교로 옮겨갔으며 거기서 같은 또래 소년들과 새로운 우정을 맺게 됐다. 하지만 그런 일로도 엘리자벳과는 멀어지지 않았다. 라인하르트는 소녀에게 몇 번이고 거듭 들려주었던 동화 중에서 특히 소녀가 흥미있어 하던 이야기만을 골라 공책에 적어두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도 함께 적으려 시도했지만 웬일인지 잘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들은 대로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런 다음에 공책을 엘리자벳에게 건네주었고 그러면 엘리자벳은 서랍 속에 정성껏 간직했다. 밤이 되어 때때로 소녀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공책을 꺼내 어머니에게 낭독할 때마다 소녀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7년이 흘렀다. 라인하르트는 상급 학교에 다니기 위해 도시를 떠나야 했다. 엘리자벳은 머지않아 라인하르트가 곁에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엘리자벳은 라인하르트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동화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넣을 테니 마음에 드는지 답장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오자. 무척이나 기뻤다.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 떠나기 전에 양피지 공책 속에는 이미 시 여러 편이 담겨 있었다. 결국은 엘리자벳이 동기가 되었지만 책 전부도 백지를 반이나 메워놓은 시 대부분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로 남기기로 했다. 6월이 되었다. 라인하르트는 내일이면 도시를 떠나야 했다. 주위 사람들은 라인하르트에게 추억을 남길 만한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주기로 계획하여 근처에 있는 숲 속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다. 한 시간가량 걸리는 숲까지는 마차로 간 후에 음식물을 넣은 상자를 들고 걸어갔다. 우선 전나무 숲을 빠져나가야 했는데 숲은 냉랭하고 어두침침했으며 땅 바닥에는 온통 침엽들이 깔려 있었다. 반시간가량 걸은 다음 어둠에서 빠져나와 상쾌한 떡갈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무엇보다 밝고 푸르렀으며 이따금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다람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람들 머리를 나뭇가지처럼 건너뛰며 따라왔다. 일행은 떡갈나무 고목이 둥근 천장을 이루고 있는 넓은 공터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엘리자벳의 어머니가 상자 하나를 열었고 노인 한 분이 음식 준비를 맡아 나섰다. 젊은이들은 모두 내 곁으로 모이시오 노인이 소리를 쳤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부터 아침 식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른 빵 한 개씩을 드리겠소. 버터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빵에 발라먹을 것은 여러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숲속에 딸기가 많이 있어도 찾아내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못 찾는 사람은 빵만 먹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알아듣겠소? 네 알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됐군. 노인이 말했다. 내 말은 끝나지 않았소. 우리 늙은이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많이 돌아다녔으니 이번에는 이 나무 및 집에 남아있을 것이오. 감자를 깎고 불을 지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열두시가 되면 달걀도 삶아 놓을 것이오. 식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따 모은 딸기를 반은 내놓아야 하오. 그것으로 후식을 하겠소. 그러면 이제부터 동쪽이든 석쪽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떠나시오.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모두들 얼굴을 찡그렸다. 잠깐만! 노인이 또 한 번 소리를 쳤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늙은이에게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오. 이제 여러분은 오늘 하루 기중한 교훈을 많이 얻을 것이며 거기서 딸기까지 얻게 되면 인생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오.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에 동감하고 둘씩 짝을 지어 출발하기 시작했다. 이리 와 엘리자벳 라인하르트가 말했다. 나는 딸기가 많은 곳을 알아. 엘리자벳에게는 마른 빵만 먹이지 않겠어. 엘리자벳은 밀짚모자에다 푸른 리본을 통여 매고 팔에 걸었다. 바구니도 준비됐으니 그럼 가 엘리자벳이 말했다. 두 사람은 우거진 수프를 헤치고 점점 깊이 들어가 빛이 뜰지 못하는 축축한 나무 그늘을 헤치며 나갔다.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했는데 오직 머리의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독수리 울음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다시 깊은 숲속을 빠져나갔다. 숲은 가지와 가지가 엉켜 있어서 라인하르트가 앞장서서 가지를 꺾고 넝쿨을 헤치며 나아가야만 했다. 그러다가 뒤쪽에서 엘리자벳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인하르트 조금만 기다려줘 라인하르트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다가 훨씬 떨어진 뒤쪽에서 관목과 싸우는 엘리자벳이 겨우 보였다. 귀여운 머리가 이빨 같은 나뭇잎 속에서 물결 치고 있었다. 라인하르트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 엘리자벳을 엉킨 관목 사이에서 끌어내어 푸른 나비들이 외로운 꽃 사이로 날개를 팔랑이며 날아다니는 넓은 공지로 데리고 나왔다. 라인하르트는 달아오른 엘리자벳 얼굴에서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던긴 다음에 밀짚모자를 씌워주려고 했으나 엘리자벳이 마다했다. 그래도 다시 라인하르트가 억지로 씌워주려 했으므로 엘리자벳은 마지못해 모자를 썼다. 그런데 아까 말한 딸기는 어디에 있어? 엘리자벳이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며 물었다. 여기쯤에 있었는데 두껍이란 놈이 우리보다 먼저 다녀갔나 봐. 족제비나 요정인지도 모르지. 그런가 봐 엘리자벳이 말했다. 줄기는 그대로 있는데 하지만 이런 곳에서 귀신 이야기는 하지 마. 더 가보자. 아직은 피곤하지 않으니 좀 더 찾아봐.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건너편으로 또 숲이 보였다. 라인하르트는 엘리자벳을 두 팔로 껴안고 냇물을 건넜다. 얼마 후에 두 사람은 어두컴컴한 그늘에서 다시 넓은 공터로 나왔다. 여기는 꼭 딸기가 있을 거야. 소녀가 말했다. 냄새가 참 좋은데? 둘은 햇빛이 밝게 비치는 곳을 두루 헤매며 딸기를 찾아다녔으나 헛일이었다. 소용없어. 라인하르트가 말했다. 히드 냄새만 날 뿐이야. 딸기나무와 가시가 이리저리 뒤엉켜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풀과 땅 위를 덮은 짙은 히드 냄새가 진동했다. 여기는 쓸쓸해. 엘리자벳이 치물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라인하르트는 돌아갈 길을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잠깐만 기다려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지? 라인하르트는 손을 높이 들어 올려보았지만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다. 조용히 해. 엘리자벳이 말했다. 저쪽으로 한번 소리쳐봐. 라인하르트는 입에다 손을 대고 외쳤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저 쪽에서도 대답이 들려왔다. 대답을 하는데? 엘리자벳이 말하며 손뼉을 쳤다. 아니야. 산 올림일 뿐이야. 엘리자벳은 라인하르트의 손을 잡고 소곤 거렸다. 무서워. 괜찮아. 라인하르트가 말했다. 무서워하지마. 여기는 멋진 곳인데 저쪽 나무 그늘 밑에 있는 풀밭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가 가자. 다른 사람들을 꼭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엘리자벳은 엘리자벳은 떡갈나무 밑에 앉아서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고 라인하르트는 거기서 두세 발자국 떨어진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묵묵히 소녀쪽을 보고 있었다. 태양은 머리 바로 위에 떠서 힘차게 열기를 내뿜었고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조그만 날벌레들이 날개를 펴 공중을 빙빙 따라다녔다. 주인은 붕붕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으며 가끔씩 숲속에서는 나무 찍는 딱따구리 소리와 여러 산새들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소리를 들어봐 엘리자벳이 말했다. 종소리가 울려오는데 어디서 라인하르트가 물었다. 우리 뒤쪽에서 들려오나 봐 열두시를 알리는 종소리야. 그렇다면 우리 뒤쪽에 시가가 있는 셈이군. 그러니 앞쪽으로 똑바로 뚫고 나가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거야. 둘은 사람들을 찾아 다시 숲을 헤쳐 나갔다. 엘리자벳이 피곤했기 때문에 딸기 찾는 일은 단념해 버렸다. 마침내 나무 숲 뒤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땅바닥에 하얀 천 조각이 히끗히끗 비치고 있었다. 그것이 식탁 대용 이었고 딸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빵을 나누어 주었던 노인이 단축구멍에 넵킨을 꽂고 열심히 고기를 자르며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저기 나고자 돌아왔다. 엘리자벳과 라인하르트가 나무 사이를 빠져나오자마자 젊은이들이 소리를 질러댔다. 이쪽으로 와요 노인이 불렀다. 수건을 비우고 모자를 뒤집어 봐요. 얼른 찾아낸 물건을 여기에 내놓도록.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뿐입니다. 라인하르트가 대답했다. 그것이 전부라면 노인은 산처럼 담아올린 큰 접시를 두 사람 쪽으로 내밀어 보이기만 했다. 약속은 기억하고 있겠지. 약속을 잘 지켜야지. 여기서는 게으른 사람에게 줄 음식은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노인은 부탁을 들어주었다. 식탁 정리가 끝나자 때를 맞추어 울창한 노간주나무 속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날은 지나갔다. 그러나 라인하르트는 역시 한 가지는 발견한 것이 있었다. 비록 딸기는 아니지만 역시 숲속에서 발견한 것으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낡은 양피지 공책에다 그대로 적어두었다. 여기 산허리에는 나뭇잎 흔드는 바람도 없고 나직이 드리운 나뭇가지들 그 아래서 소년은 쉬고 있네. 소년은 타미안 꽃 속에 앉아 향기에 묻혀 앉아있네. 푸른 날 벌레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숲은 말이 없는데 맑은 소녀두는 그 속을 응시하고 갈색 머리 위에 넘쳐 흐르는 태양빛 멀리서 껄껄거리는 두견새 마음에 오고 가네 소년은 지녔네 숲속 여왕의 금빛 눈초리를 거리의 아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아직 해가 하늘에 높이 떠 있었으며 라인하르트는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시청 지하실 주점에서 낡은 나무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지하실은 어둠이 일찍 찾아왔다. 앉아왔으므로 벽에 걸린 램프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손님은 드문드문 앉아있고 종업원은 피곤한 듯 벽에 기대어 서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과 칠형금을 타는 집시 같은 처녀가 앉아있었다. 두 사람은 악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인형처럼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들이 둘러앉은 탁자에서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났다. 마셔라 내 보헤미안 연인이여. 기공자 티가 나는 어떤 청년이 샴페인이 가득 든 컵을 처녀 쪽으로 내밀면서 말했다. 싫어요. 처녀는 꼿꼿이 앉아 입만 움직이며 말했다. 그럼 노래라도 불러봐. 기공자는 떠들면서 은하 한 잎을 처녀 무릎 위에 던져 주었다. 여인이 검은 머리카락을 조용히 매만져 올리는데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 귀에다 뭐라고 소곤거렸다. 그러나 아가씨는 머리를 제치며 턱으로 치령금을 눌렀다. 저런 사람을 위해서는 타기 싫어. 라인하르트가 손에 잔을 들고 여인 앞으로 내달려 갔다. 왜 그러시죠? 여인이 거만스럽게 물었다. 내 눈이 보고 싶어서 내 눈이 댁과 무슨 관계가 있죠? 라인하르트는 눈을 반짝이며 여자를 내려다 보았다. 난 잘 알아. 나쁜 눈이야. 여자가 뺨을 손으로 가린 채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라인하르트는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네 아름답고 죄 많은 눈을 위하여 그리고는 술을 마셨다. 여자는 머리가 뒤로 제쳐질 만큼 크게 웃었다. 주세요. 그러던 여자가 느닷없이 검은 눈으로 라인하르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남은 술을 마셔버렸다. 이어서 사마음을 울리며 열정적인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오늘 오직 오늘뿐 아름다운 내 모습도 내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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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전부 변하고 말 것을 이 순간만 그대는 나의 것 죽음뿐 아 죽음뿐 오직 나 혼자 떨어져서 바이올린 바이올린 연주자가 빠른 템포로 후주곡을 연주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손님이 무리에 끼어들었다. 너를 데리러 데리러 왔어. 내가 떠난 뒤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어. 새로운 사람이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라인하르트가 말했다. 난 선물을 받을 나이가 지났어. 헛소리 말아. 내 방은 전나무와 크리스마스 케이크 냄새 투성이던데 라인하르트는 잔을 내려놓고 모자를 집어들었다. 왜 그래요? 검은 눈동자를 가진 처녀가 물었다. 곧 돌아오겠어. 여기 그대로 있어요. 처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속삭이듯 나직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라인하르트를 올려다보았다. 라인하르트는 추저했다. 그렇게는 안 돼. 처녀는 낄낄거리며 라인하르트를 꼬집었다. 가세요. 당신은 소용없어요. 전부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등을 돌려버리는 동안에 라인하르트는 천천히 지하실 계단을 올라왔다. 거리는 어둠에 쌓여있었다. 달아오른 얼굴에 겨울바람이 와 닿았다. 어둠에 떠있는 창에서 전나무에 켜놓은 불빛이 흘러나왔고 때때로 요란스런 피리나 양철 라팔소리와 함께 섞여서 아이의 환호성이 집안에서 들려왔다. 거지아이들이 떼를 지어 이 집 저 집으로 몰려다니며 계단 난간에 올라서서 창 너머로 한 번도 겪어보지 호화로운 방한 풍경을 엿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때때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째질 듯한 목소리가 어린 손님들을 밝은 집안에서 어두운 바닥으로 내쫓았다. 또 다른 현관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렸는데 맑은 소녀들 목소리도 거기에 뒤섞여 왔다. 그러나 라인하르트는 기머거리처럼 거리에서 거리로 빠르게 걸을 뿐이었다. 하숙집에 이르렀을 때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층계를 올라 방문을 열자마자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며 크리스마스 어느 날 어머니 방에서 맡던 냄새와 똑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켜자 책상 위에 큼직한 소포가 놓여 있었다. 소포에는 낯익은 갈색빛 축하 케이크가 나타났고 어떤 케이크에는 이름의 머리끌자가 사탕으로 새겨져 있었다. 분명 엘리자벳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뜨개질한 고급 바지와 순수건과 커프스를 싼 조그만 보따리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엘리자벳이 보내는 편지도 있었다. 라인하르트는 우선 엘리자벳 편지부터 뜯었다. 깨끗한 사탕 글자는 케이크를 만들 때 누가 도와주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커프스에 자수도 놓았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이브는 정말로 쓸쓸할 것 같군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9시 반만 되면 물레를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린답니다. 당신이 오지 않는 겨울은 정말 쓸쓸해요. 게다가 당신이 준 홍방울 새가 지난 일요일에 죽어버렸답니다. 나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새를 잘 보살펴 주었어요. 언제나 조그만 새는 새장에 햇빛이 비치는 오후가 되면 울었답니다. 당신도 아시죠? 어머니는 못 울게 하느라고 가끔 보자기를 새장 위에 씌웠습니다. 이제는 방안이 더없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당신의 옛 친구 에리씨가 찾아와 줍니다. 어느 때인가 당신이 잊고 있는 자색 애투와 비슷하다고 하셨죠? 그렇답니다. 에리씨가 문에 나타나면 나는 항상 그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상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어머니께 하시지 마세요. 어머니는 금방 화를 내실 거예요. 내가 당신 어머니께는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는지 알아맞춰 보세요. 모르시겠죠? 저를 드릴 거예요. 에리씨가 지금 폭탄으로 제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벌써 세 차례나 모델이 되었답니다. 언제나 꼭 한 시간 씩이에요. 하지만 아는 사람에겐 그런 식으로 얼굴을 관찰 당하는 게 싫어서 간신히 참았답니다. 싫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자꾸 재촉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베르네 부인께서도 기파하실 거라고요. 라인하르트?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군요. 옛날 이야기를 적어 보내시지 않으니 말이에요. 때문에 이따금 당신 어머니에게 불평을 쏟아놓죠. 그러면 어머니는 당신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을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이유에 대해 찬성할 수 없어요. 필시 무슨 다른 곡절이 있는 거예요. 라인하르트는 어머니 편지도 읽고 두 통을 찬찬히 접어 밀쳐놓았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향수가 밀려왔다. 그리고 잠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낮은 음성으로 읍조렸다. 길 잃은 나그네 갈 길 몰라 헤맬 때 길가에 선 어린 소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네. 라인하르트는 책상으로 다가가서 돈을 꺼내 다시 층계를 내려갔다. 거리는 벌써 조용해졌다. 크리스마스 장식 등불도 꺼져버리고 이리저리 쓸려다니던 아이들 모습도 사라져버렸다. 쓸쓸한 거리에는 바람이 불었고 집집마다 환한 분위기로 크리스마스 밤을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의 또 다른 축제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라인하르트가 지하실 주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바이올린과 치룡금을 타는 노래소리가 들렸다. 그때 주점문에 매달린 종이 울리고 검은 그림자가 희미한 계단을 급히 올라왔다. 라인하르트는 집 그늘에 몸을 숨기며 빠른 걸음으로 주점을 지나쳤다. 얼마 뒤에는 불이 환히 켜진 보석상에 들어가서 빨간 산으로 만든 조그만 십자가를 산 다음 다시 온 길로 돌아섰다. 하숙집에서 몇 걸음 못 미친 어떤 집 앞에서 남루한 옷을 걸친 소녀가 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였다. 도와줄까? 라인하르트가 물었으나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니 육중한 손잡이를 놓았다. 이미 라인하르트가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 될 걸 쫓겨날지도 모른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줄 테니 나를 따라와.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 라인하르트는 소녀의 조그만 손을 잡았다. 소녀는 순순히 따라서 하숙집까지 오게 되었다. 조금 전 나갈 때 램프를 그냥 켜두었었다. 케이크를 줄게. 라인하르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케이크를 반쯤 소녀의 앞치마에 담아주었다. 하지만 사탕 글자가 새겨진 케이크만은 주지 않았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와 함께 먹어야 한다. 소녀는 몹시 주저앉은 눈초리로 올려다 보았다. 낯선 친절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라인하르트가 문을 열고 불을 비추자 소녀는 케이크를 들고 참새처럼 계단을 뛰어내려서 밖으로 뛰쳐 나갔다. 라인하르트는 난로에 불을 피우면서 먼지 낀 잉크병을 책상에 놓았다. 그런 다음 밤새 어머니와 엘리자벳에게 편지를 썼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나 엘리자벳이 보내준 커프스는 끼워보았다. 흰 우독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다. 라인하르트는 겨울 아침에가 얼어붙은 유리창에 비춰와서 빠진편에 걸린 거울에 창백하고 진지한 자신의 얼굴을 비췄을 때까지 그대로 앉아있었다. 부활절이 되자 라인하르트는 고향으로 고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이튿날 새벽같이 엘리자벳을 찾아갔다. 아름답고 헌칠한 소녀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을 때 라인하르트는 신기한 듯이 말했다. 많이 컸어. 소녀는 얼굴을 붓히며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라인하르트가 잡은 손을 살그머니 빼려고 했다. 라인하르트는 의아하다는 듯 소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소녀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인지 서먹서먹한 것이 끼어든 느낌이었는데 꽤 오랫동안 고향에 머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소녀를 찾아갔으나 서먹한 상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두 사람만 있게 되면 이따금 말이 막혔는데 라인하르트는 몹시 참을 수 없어서 미리 막아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 라인하르트는 방학 동안 공통된 즐거움을 갖기 위해 엘리자벨에게 식물학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식물학은 라인하르트가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연구한 감옥이었다. 엘리자벳은 라인하르트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데다 공부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기꺼이 계획에 찬성을 했다. 그래서 둘은 일주일에 몇 번씩 식물을 채집하러 들이나 숲으로 나갔으며 한낮이 되어 풀과 꽃으로 가득해진 녹색 채집 상자를 갖고 돌아왔다. 그러면 라인하르트는 몇 시간 뒤에 다시 와서 채집물을 엘리자벳과 함께 나누었다. 어느 날 오후 라인하르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막 방에 들어섰을 때 엘리자벳이 창가에 서서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금박 세 장에다 갓 꺾어온 별꽃풀을 넣고 있는 중이었다. 세 장 안에는 카나리아 한 마리가 소리를 지르며 엘리자벳의 손가락을 쪼고 있었다. 라인하르트가 보내준 새를 키우던 세 장이었다. 내 불쌍한 홍방울새가 죽어서 카나리아로 환생한 거야? 라인하르트는 쾌활한 기분으로 물었다. 홍방울새라면 저렇게 하지 않지. 안락의자에 앉아 시를 짜고 있던 엘리자벳의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낮에 자네 친구 에이리시가 자기 동장에서 엘리자벳에게 보내왔어. 어느 동장 말입니까? 아직 그것도 모르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한 달 전에 에이리시는 인맨 후반에 있는 부친의 제2 동장을 인수했지. 그런데 왜 여태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죠? 물론 자네도 그 친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지 않았나? 엘리시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젊은이야. 어머니는 커피를 끓이러 밖으로 나갔다. 엘리자벳은 라인하르트에게 등을 돌린 채 조그만 새집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곧 끝날 거예요. 보통 때와는 달리 대답이 없었으므로 엘리자벳은 뒤를 돌아보았다. 갑자기 라인하르트의 눈에는 이때까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뇌의 흔적이 가득했다. 왜 그래요? 라인하르트? 엘리자벳이 다가가면서 물었다. 내가? 라인하르트는 여전히 고뇌에 갇혀 꿈꾸는 듯한 눈으로 엘리자벳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척 슬퍼 보이는 군요. 엘리자벳 나는 저 노랑새가 싫어. 엘리자벳은 기가 막힌 듯 라인하르트를 바라보았다.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신은 참 이상해요. 엘리자벳이 말했다. 라인하르트가 엘리자벳의 두 손을 잡자 그녀는 말없이 손을 그대로 내맞겼다. 얼마 뒤에 어머니가 다시 들어왔다. 커피를 마시고 나자 어머니는 물레를 향해 앉았고 라인하르트와 엘리자벳은 옆방으로 들어가서 채집해온 식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꽃을 개수를 세고 표본으로 말리기 위해 잎이나 꽃을 곱게 펴서 종류마다 두 개씩 커다란 채칼피 속에 끼우기도 했다. 햇볕이 쨍쨍 내리지 는 조용한 오후였다. 근처에서는 물렛소리가 들려올 뿐이고 이따금씩 식물 이름을 중얼거리며 불려하는 소리와 엘리자벳의 신통차는 라틴어 발음을 교정해주는 라인하르트의 중얼거림이 들릴 뿐이었다. 은방울꽃이 없어졌어. 채집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 끝나자 엘리자벳이 말했다. 라인하르트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양피지 공책을 꺼냈다. 이 은방울꽃을 줄게 라인하르트는 글씨가 가득 찬 책장을 넘겨 반쯤 마른 은방울꽃을 꺼내며 말했다. 또 동화를 지었어요? 동화가 아니야. 라인하르트는 공책을 엘리자벳에게 내밀었다. 모두 시 뿐이었는데 대부분은 겨우 한 장을 채울 만한 분량이었다. 엘리자벳은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제목만 읽는 것 같았다. 그녀가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 그들이 숲속에서 길을 헤맬 때 부활절 동화에 붙여서 그녀가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왔을 때 등이 대부분이었다. 라인하르트는 살피듯 엘리자벳을 바라보았다. 넘어간 장수가 많아지면서 엘리자벳의 밝은 얼굴이 붉게 물들며 차차 얼굴 전체로 퍼지는 것 같았다. 라인하르트는 엘리자벳의 눈동자를 보고 싶었으나 엘리자벳은 얼굴을 들지 않았다. 마침내 침묵 속에서 책을 주인에게 내밀었다. 그런 식으로 공책을 돌려주지 마. 라인하르트가 말했다. 엘리자벳은 양철통 속에서 자세 플립 하나를 꺼냈다. 당신이 좋아하는 풀을 끼워드립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의 손에 책을 놓았다. 드디어 방학이 다 끝나 떠나야 할 아침이 되었다. 엘리자벳은 우편마차가 있는 곳까지 전송하고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우편마차 정류장은 집에서 면마장 떨어진 곳에 있었다. 대문을 나서자 라인하르트가 그녀의 팔을 잡고 날씬한 아가시와 나란히 묵묵하게 걸음을 옮겼다. 라인하르트는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기나긴 작별을 고하기 전에 기중한 무엇을 엘리자벳에게 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장래의 모든 가치라든지 행복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표현할 말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때문에 불안해졌고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늦겠어요 엘리자벳이 말했다. 성마리아 성당의 종이 벌써 울렸어요. 그래도 걸음은 빨라지지 않았다. 드디어 라인하르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엘리자벳 앞으로 2년간은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올 때도 지금처럼 나를 사랑해 주겠어? 엘리자벳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변호했어요. 엘리자벳이 잠시 사이를 두고 말했다. 나를 변호했다고? 누가 나보고 뭐라고 했어?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젯밤 당신이 돌아간 다음에 어머니와 오랫동안 당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예전만큼 좋은 분이 아니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라인하르트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런 다음 엘리자벳의 손을 잡고 진정어린 시선으로 귀여운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절대로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어. 그것만은 믿어줘. 믿어주겠지? 엘리자벳? 네. 손을 놓고 둘은 빠른 걸음으로 마지막 거리를 지나갔다. 작별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라인하르트는 점점 기쁨이 넘쳐 올랐다. 너무나 빨리 걸어서 엘리자벳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였다. 왜 그래요? 라인하르트? 내게는 비밀이 있어. 아름다운 비밀이. 라인하르트는 기쁨의 눈을 반짝이면서 엘리자벳을 바라보았다. 인연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가르쳐 줄게. 그 사이에 둘은 우편마차가 있는 곳까지 왔다. 마차가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다. 다시 한번 라인하르트가 조그만 손을 쥐었다. 안녕? 잘 있어 엘리자벳. 지금 일을 잊지 말아요. 안녕히 가세요. 엘리자벳은 말했을 뿐이다. 마차가 덜거덕거리며 시가지 모퉁이를 돌아갈 때 라인하르트는 천천히 돌아서 가는 귀여운 모습을 돌아다 보았다. 편지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라인하르트는 함께 연구하는 친구를 기다리며 램프불 앞에서 책과 공책 속에 붙여있었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그러나 막상 들어온 사람은 하숙집 아주머니였다. 편지가 왔습니다. 베르노시 그리고는 다시 내려가 버렸다. 고향에 다녀온 뒤로 라인하르트는 엘리자벳에게 편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고 또 한 통도 받지 못했다. 이번 편지도 엘리자벳에게서 온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필적이었다. 라인하르트는 겉봉투를 뜯어 읽어 내려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나이대는 해마다 모습이 다른 법이란다. 젊은이들이 절망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서도 여러가지 변한 일이 많았단다. 만약 내 생각이 틀림없다면 이 일은 아마 너를 괴롭힐 것이다. 마침내 에리이가 이제 엘리자벳에게서 승낙을 받았단다. 2월 중으로 두 번이나 간청해도 안되더니 그녀도 단단히 결심이 섰던 모양이다. 드디어는 승낙을 했으니 말이다. 그래도 아직 어린 나이가 아니냐. 결혼식은 머지않아 올릴 테지. 그러면 엘리자벳의 어머니도 함께 여기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인멘호 다시 몇 해가 지나갔다. 따뜻한 어느 봄날 오후 나무 그늘이 저어있는 내리바지 좁은 습기를 햇빛에 그을리고 기운차 보이는 청년이 걷고 있었다. 진지해 보이는 회색 눈은 잔뜩 긴장한 채 먼 곳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다. 단조로운 길이 어서 바뀌기를 바라는 눈치였으나 변화는 좀처럼 시작되지 않았다. 드디어 짐수레 하나가 천천히 길 위로 올라왔다. 어이 여보세요 청년은 짐수레를 따라오는 동부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 길이 인민호수로 가는 길인가요? 끝까지 똑바로 가십시오. 동부는 둥그런 모자에 손을 붙이고 가볍게 인사를 했다. 그곳까지는 아직 멀었나요? 바로 코미치죠. 담배 한 대 피울 잔도 못 돼 호수에 닿을 겁니다. 저택은 바로 옆에 있지요. 동부는 지나갔다. 청년은 나무 그늘을 따라서 한층 더 걸음을 빨리 했다. 15분쯤 지나자 갑자기 왼쪽으로 나무 그늘이 끝나고 길은 산위로 경사가 졌고 경사면 아래부터는 백년이나 된 떡갈나무 가지가 이마를 겨우 내밀고 있을 뿐이었다. 가지 너머로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이 햇빛을 받고 있었다. 멀리 아래쪽에 호수가 한가로이 누워있는데 암청색 물이 햇빛을 듬뿍 받으며 녹색 숲에 둘러 쌓여있고 오직 한쪽으로만 터진 것도 마침내는 푸른 산으로 막혀있었다. 맞은편 푸른 숲속에 과수원이 눈같이 깔려있었다. 그리고 호수 언덕 위에 붉은 지붕을 인 흰 벽돌집이 우뚝 서있었다. 황새 한 마리가 연통에서 날아올라 윷물을 하듯 수면 위를 유유히 빙빙 돌았다. 인민 호수로군 청년이 애쳤다. 이제야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그곳에 버티고 서서 꼼짝도 않고 발밑에 펼쳐진 나뭇가지들 너머로 흰 저택 그림자가 아련히 수면에 넘실거리는 맞은편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걷기 시작했다. 비스듬하게 기울던 내리막길이 급해지면서 나무 그늘이 젖으며 그와 동시에 내려다 보이던 호수도 가려치고 말았다. 다만 나뭇가지 사이로 간간이 호수가 번쩍번쩍 빛날 뿐이었다. 길은 다시 평평해지다가 오르막길이 되었으며 길 양쪽으로는 수풀이 없는 대신 잎이 부성한 포도밭이 길을 따라 길게 뻗쳐있었고 그 너머로는 꽃이 한창 반발한 과일나무가 서 있어서 꿀벌이 윙윙거리며 떼를 지어 날아다녔다. 그때 자주색 애투를 입은 떡 벌어진 사나이가 청년에게 다가와 모자를 흔들며 명랑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어서 오게나 라인하르트 잘 왔네 인맨 호반동장까지 잘 왔어 잘 있었나 에리 환영해 주어 고맙네 나그네도 사나이를 향해 소리쳤다. 두 사람은 서로 다가가서 악수를 나누었다. 그런데 정말 자네가 틀림없지? 에리 는 동창생의 근엄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물론 그렇지 에리 자네도 틀림없지? 전에 비해 훨씬 쾌활해진 것 같은데 그 말에 단순한 에리의 얼굴은 더욱 즐겁고 밝게 빛났다. 에리의는 다시 한 번 손을 내밀며 말했다. 라인하르트 자네도 잘 알겠지만 나는 그 이후로 운이 좋았거든. 그러고는 손을 비비면서 즐거운 듯 말을 이었다. 놀랄 거야 자네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테니 놀라다니 라인하르트가 물었다. 도대체 누가 놀란다는 말인가? 엘리자벳 말일세. 엘리자벳이? 그러면 내가 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한마디도 안 했지 라인하르트. 엘리자벳은 자네 생각을 하지 않아. 어머니도 그렇고. 너를 편지로 부른 사실을 비밀로 해뒀어. 그만큼 기쁨이 커지도록 말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남몰래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했거든. 라인하르트는 생각에 잠겼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숨결이 거칠어지는 것 같았다. 길 오른편으로 그 넓은 포도밭이 없어지고 대신 채소밭이 나타났다. 발은 호수 언덕에까지 뻗어 있었다. 때때로 황새가 내려앉아 채소바 사이를 힘찬 걸음으로 돌아다녔다. 어이! 에리이가 손바닥을 치면서 고함을 질렀다. 저 다리 긴 이집트 녀석이 또 완두콩을 쪼아먹는군. 황새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더니 새로 지은 건물 지붕 위로 따라갔다. 건물은 채소바 끝에 있는데 위로 매달아 올린 복숭아와 살구나무 가지들로 뒤덮여 있었다. 저게 주정공장이야. 농장터는 작고하신 아버지께서 마련하셨고 살림집은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지으셨어.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거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두 사람은 넓은 빈터에 도착했다. 빈터 양쪽은 농장터로 뒤쪽은 저택으로 막혀있었다. 저택 양쪽에는 마당 담이 이어져 있고 뒤로는 우거진 수송 생나무 울타리가 보였다. 여기저기에는 접골목이 만발한 꽃가지를 들판 쪽으로 들이오고 있었다. 햇빛에 그을린 사나이들이 빈터를 가로지르면서 두 사람에게 인사를 보냈다. 에리이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할 일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일에 관한 것을 묻기도 했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은 저택에 도착했다. 천장이 높고 냉랭한 현관에 들어서자 현관 끝에서 왼쪽으로 어두컴컴한 복도가 얼마쯤 이어졌다. 거기서 에리이가 미다지를 열었고 두 사람은 뜰에 접한 커다란 홀로 들어갔다. 무성한 나무가 빠진 편 창문을 가려서 양쪽은 어둑어둑한 녹색으로 가득 차있고 창과 창 사이에는 양쪽으로 열리는 창문이 두 개나 있어서 그곳을 통해 빛이 가득히 들어와 깨끗하고 정연하게 손질된 화단과 우뚝 솟은 나무 울타리 그리고 뜰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울타리는 곧고 넓은 통로로 갈라져 있고 그곳에서 호수뿐 아니라 멀리 건너편 물가 숲까지 바라다 보였다. 두 친구가 안으로 들어서자 훈풍이 싱그러운 향기를 듬뿍 안겨주었다. 뜰로 통하는 문앞에 흰옷을 입고 소녀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인이 앉아있다가 몸을 일으켜 들어오는 사람들을 빠지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굳어져서 낯선 손님을 꼼짝도 않고 바라보았다.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라인하르트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라인하르트 어머나 당신이었군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렇군요. 입을 떼기는 했으나 다음 말을 이울 수가 없었다. 막상 엘리자벳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 가슴속이 아려 왔던 것이다. 다시 쳐다봤을 때 몇 해 전 고향 거리에서 헤어질 때처럼 경쾌하고 나긋나긋한 모습 그대로 엘리자벳이 앞에 서 있었다. 에리이는 기쁨에 들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쪽으로 물러섰다. 엘리자벳 어때 설마 아니 이 사람이 오리라고는 짐작도 못했겠지 엘리자벳은 누이 같은 시선으로 에리이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 친절해요 여보 에리이는 엘리자벳의 조그만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일단 라인하르트를 맞이한 이상에는 빨리 도와주지 않을 테야 오랜 세월 바깥 세상에 나가 있었으니 한 번쯤은 고향에 묻혀봐야지 좀 봐요 얼마나 훌륭하게 변했는지 모르겠군. 엘리자벳은 흔들리는 시선으로 라인하르트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았다.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너무 오랫동안 못 보았으니까 말이야. 라인하르트가 말했다. 마침 그때 어머니가 열쇠를 팔에 걸고 문으로 들어왔다. 베르너 씨 어머니는 라인하르트를 살펴보면서 말했다. 참으로 귀한 손님이 오셨군. 그리고 서로 이것저것 묻고 대답하면서 대화는 막힘없이 진행되었다. 여자들이 여자들이 부엌에 들어가 있는 동안 라인하르트는 다과를 들고 엘리이는 단단한 해포석으로 만든 파이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내뿜으면서 곁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 다음 날 라인하르트는 엘리이와 함께 밭과 포도원 그리고 주정 공장을 둘러보았다. 어느 곳이나 손질이 잘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들에서 일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모두가 건강이 넘치는 얼굴이었다. 한낮이 되자 가족들은 주인의 배려로 모두 뜰에서 이어진 홀로 모여 그날은 모두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라인하르트는 오직 한두 시간과 저녁 식사를 하기 전인 몇 시간 동안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수년 전부터 민간에 유포되어 있는 민요들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집한 것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이 집안 것도 새로 모아서 증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엘리자벳은 언제나 부드럽고 다정하게 엘리의 변함없는 염려를 겸허하고 고맙게 받아들였다. 라인하르트는 더없이 쾌하랏던 소녀가 어쩌면 저렇게 조용한 부인이 되었을까 하고 가끔 생각해 보았다. 이틀째 되는 날부터 라인하르트는 저녁 되면 언제나 호수를 따라서 산책을 했다. 길은 정원 바로 아래쪽으로 통해 있었다. 뜰 바깥쪽의 의자가 높다란 배경나무 그늘 아래 놓여 있었는데 어머니는 낙조의 벤치라고 불렀다. 거기 앉으면 해가 지는 정경을 제일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라인하르트는 언제나처럼 길을 따라 산책에서 돌아오던 도중에 비를 만났다. 비를 피해 물가에 서 있는 보리수 아래로 들어갔으나 비는 금세 큰 빗묻방울이 되어 나뭇잎 사이로 떨어졌다. 라인하르트는 이미 흠뻑 젖어버린 티였으므로 마음을 그치고 그냥 천천히 걸어갔다.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비는 점점 세차게 쏟아졌다. 마침내 딱조의 벤치에 가까이 왔을 때 뿌연 배경나무 사이로 흰옷을 입은 부인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초소를 지키는 보초처럼 서있더니 라인하르트가 점점 가까이 다가서자 마치 누구를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라인하르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았다. 라인하르트는 걸음을 재촉해서 여자에게 다가가 함께 정원을 지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여자는 천천히 방향을 바꾸더니 어두운 옆길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라인하르트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았다. 엘리자벳에게 화를 낼 기분도 아닌데다 엘리자벳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쑥스런 일이었다. 혹시나 정원 입구로 들어오는 엘리자벳과 마주칠까 봐 집에 돌아온 뒤에도 홀에는 들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소원 그로부터 이 삼일이 지난 뒤였다. 언제나 그렇듯 저녁때가 가까울 무렵이면 가족들은 뜰에 보였다. 출입문은 모두 열어놓았으며 태양은 이미 호수 건너편 숲속으로 잠겨버렸다. 사람들은 라인하르트에게 미녀 몇 편을 소개해달라고 졸랐다. 그날 오후 시골에 사는 어떤 친구에게서 우편으로 미녀를 받았던 것이다. 라인하르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가 깨끗하게 정세된 종이 두루마리를 두서너 장을 들고 부리나케 나타났다. 사람들은 탁자에 둘러앉았으며 엘리자벳은 라인하르트 옆에 앉았다. 대충 읽어봅시다. 라인하르트가 말했다. 저도 아직 들춰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벳이 원고의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는 먼저 티롤 지방 미녀를 두서너 차례 읽었다. 읽으면서 흥겨운 멜로디를 나직한 목소리로 읍조렸다. 명랑한 분위기가 조그만 모임을 애워쌌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노래를 대체 누가 지었을까? 엘리자벳이 물었다 당신은 잘 모르는군 에리이가 물음에 대답했다 들으면 알지 직공이라든지 이발사라든지 아마 쾌활한 사람들이 지어냈을 거야 라인하르트가 나섰다 이런 노래는 만든 것이 아니야 자연이 생겨나는 거지 마치 거미줄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세상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사방에서 일제히 부르게 되는 거야 우리의 거짓 없는 번민이라든지 행동도 이런 노래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지 마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만든 것처럼 라인하르트는 다시 종이를 꺼냈다 높은 산봉에 올라서 나도 그 노래를 알아요 엘리자벳이 소리를 질렀다 저도 함께 부를 테니 어서 불러요 라인하르트 그래서 두 사람은 천상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멜로디를 함께 불렀다 테너에 맞추어 부르는 엘리자벳의 음성은 알토에 가까웠다 어머니는 그 동안에도 열심히 바느질을 계속했고 엘리인은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라인하르트는 묵묵히 종이를 옆에 놓았다 마침 호수를 물들인 노래 정적을 깨고 가축대의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모두들 자기도 모르게 맑은 소년의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높은 산뽕에 올라서 깊고 깊은 계곡을 굽어보며 라인하르트는 미소를 지었다 들었지요? 저렇게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야 저 노래는 이 부근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엘리자벳이 말했다 그래요? 에리이가 끼어들었다 저것은 양치기 카스파르야 소를 몰고 돌아오는 길이군 그들은 잠시 동안 방울 소리가 위 농장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버릴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저것은 태고부터 있는 곡조지 저런 곡조는 숲속 깊숙이 잠들어 있는 거야 누가 그것을 찾아 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걸? 라인하르트는 조용히 새 종이를 꺼냈다 벌써 주위는 어둠에 감싸이고 호수 건너편 숲에서 새빨간 저녁놀이 비누 거품처럼 떠 있었다 라인하르트가 종이를 펴놓았고 엘리자벳이 한쪽 끝에 손을 올려놓고 함께 들여다보았다 라인하르트가 낭송했다 다른 남자를 잡으라고 어머니가 바라셨네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대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내 마음 그러시지 말기를 어머니께 얼마나 애원했던가 하나 이제는 죄가 되었으니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사랑과 기쁨 대신에 맛보는 괴로움 아 그럴 줄 알았더라면 말라버린 들판을 헤매면서 동양하는 아이라도 될 것을 라인하르트는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서서히 종이가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당송이 끝나자 엘리자벳은 조용히 의자를 뒤로 밀어놓고 말없이 뜰 아래로 내려갔다 어머니의 시선이 뒷모습을 쫓았다 에리이가 따라 나가려 하자 어머니가 엘리자벳은 밖에서 일이 있어요 하고 말했으므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밤이 뜰에도 호수에도 점점 쌓여갔고 분아비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힘차게 열린 문 앞으로 덤벼 들었으며 문에서 다시 꽃향기가 흘러 들어왔다 호수 쪽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아래쪽 뜰 깊숙한 곳에서는 밤깨꼬리들이 서로 화답을 하고 있었다 달빛은 높은 나무뜰로 때리 비치고 라인하르트는 지난번 엘리자벳의 희미한 자태가 사라진 나무길 근처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원고를 모으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집을 나서서 물가로 내려갔다 숲은 말없이 서서 검은 그림자를 멀리 물 위로 던지고 있었다 호수는 몽롱한 달빛을 받으며 한가로이 누워 있었다 때때로 나무가 흔들리며 아련한 소음을 냈는데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라 여름밤이 내쉬는 한숨일 뿐이었다 라인하르트는 언덕을 따라 걷다가 언덕에서 돌을 던지며 닿을 듯한 거리에서 수련 한 송이를 발견했다 갑자기 수련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충동으로 옷을 벗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은 얕았으며 뾰족한 풀과 돌들이 발바닥을 찔렀다 한참을 가도 헤엄칠 정도로 깊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발이 꺼지면서 머리까지 푹 파묻혀버렸다 물 위로 다시 떠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런 다음 손발을 움직여 헤엄쳐서 빙빙 돌면서 조금 전 물에 빠진 곳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잠시 후 다시 반짝이는 커다란 잎 사이에 에로이 누워있는 수련이 눈에 띄었다 천천히 헤엄쳐 들어가면서 간간히 팔을 들어 올려 떨어지는 물방울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꽃과 라인하르트 사이의 거리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다 볼 때마다 언덕은 먼 뒷면으로 자꾸만 흐려져 갈 뿐이었다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힘을 내어 같은 방향으로 헤엄을 쳤다 마침내 달빛 속에서 은빛 꽃잎을 하나하나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꽃 가까이에 도달했다 그러나 동시에 몸이 그물에 희감긴 느낌이었는데 물 밑에서 자라난 일렁이는 꽃줄기가 팔다리에 엉겨붙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은 컴컴하게 주위에 펼쳐 있었고 뒤에서는 물고기가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땀모를 곳에 와 있다는 불안이 엄습해 왔으므로 달라붙는 풀을 힘껏 잡아 떼고 숨을 헐떡이면서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왔다 언덕에 올라서서 다시 호수를 돌아보자 수련은 조금 전처럼 멀리 검은 시면 뒤에 외로이 떠 있었다 라인하르트는 옷을 입은 다음 느릿느릿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뜰에서 홀을 지나며 보니 에리이와 어머니가 다음 날 떠나기로 예정한 나들이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밤늦게 어딜 갔다 오나 어머니가 물었다 저 말이에요? 라인하르트가 댓글을 했다 수련을 찾으려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군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에리이가 말했다 도대체 수련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옛날에 한 번 그 꽃을 본 적이 있었지 하지만 벌써 먼 옛날 이야기라서 엘리자벳 다음 날 오후 라인하르트와 엘리자벳은 호수 건너편 숲을 지나 삐죽이 나온 언덕을 산책했다 엘리자벳은 에리이에게서 그와 어머니가 없는 동안 근처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 특히 건너편 언덕에서 집 쪽으로 바라다보는 장관을 라인하르트에게 소개해 주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녔다 마침내 엘리자벳은 피곤에 지쳐 나무 그늘에 앉았고 라인하르트는 마주보며 나무에 기대어 섰다 그때 숲속에서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이런 모든 일이 벌써 옛날에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라인하르트는 빙굴의 미소를 지으면서 엘리자벳을 바라보았다 딸기나 따러 갈까요 딸기철도 아닌데요 엘리자벳이 대꾸했다 하지만 곧 돌아올 텐데요 엘리자벳은 말없이 고개를 쳤더니 몸을 일으켰고 두 사람은 산책을 계속했다 걸어가면서 라인하르트는 시선을 몇 번이고 엘리자벳 쪽으로 집중했다 옷 때문에 걷는 폼이 마치 사뿐사뿐 나는 나비처럼 아름답게 보여서 무의식 중에 한 걸음 뒤에 젖어 그 모습을 송두리째 눈 속에 넣으려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히드가 무성한 탁 트인 핀터로 나왔다 라인하르트는 허리를 굽혀 땅 위에 자란 풀을 뜯었다 다시 허리를 폈을 때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번민이 스쳤다 이 꽃 알겠죠? 엘리자벳은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듯이 라인하르트를 바라다 보았다 그것은 에리카예요 가끔 숲속에서 따분 적이 있어요 나는 집에 낡은 공책을 한 권 갖고 있죠 그 전에는 거기다가 시와 노래를 적었는데 이제는 중단하고 말았죠 그 공책 속에 히드가 한 입 끼어 있어요 지금은 말라버렸지만 그것을 내게 준 사람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엘리자벳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내리깔고 라인하르트가 손에 쥐고 있는 풀만 내려다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엘리자벳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라인하르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꼬여 있는 것이 보였다 엘리자벳? 저 푸른 산 너머에 지나간 우리들의 청춘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어디로 갔을까? 그것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없이 그대로 호수 쪽으로 나란히 내려갔다 날은 무더웠고 선역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나타났다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엘리자벳이 걸음을 재촉하며 말했다 라인하르트는 여전히 고개만 끄덕였다 두 사람은 언덕을 따라 보트가 있는 곳까지 급히 걸어 내려갔다 호수를 건너는 동안 엘리자벳은 배전에 손을 얹고 있었다 라인하르트는 노를 저으면서 쭉 엘리자벳을 바라보았으나 엘리자벳은 그 시선을 피해 원곤만 응시했다 라인하르트가 눈길을 다시 아래로 미끌어내리며 엘리자벳의 손 위로 떨어뜨렸다 하얀 손은 표정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말해주고 있었다 손에서 밤마다 범미나는 가슴 위에 놓여지는 아름다운 흰 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은밀한 고뇌로 남은 아련한 흔적을 보았다 엘리자벳은 손 위에 닿은 시선이 의식되자 배전에서 살그머니 떼어 물속으로 미끄러뜨렸다 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도를 팔러 다니는 마차 한 대를 만났다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풀어여 친 사내가 열심히 수레를 밟으며 집시풍 멜로디를 입속으로 웅얼거리고 있었고 수레에 붙들어 맨 개가 숨을 헐떡이며 그 옆에 가로 누워 있었다 현관에는 통정심이 갈 만큼 가엾어 보이는 아름다운 얼굴을 한 소녀가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서 있다가 엘리자벳 쪽으로 손을 내밀며 구걸했다 라인하르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엘리자벳이 더 먼저 급히 지갑 속을 뒤져서 있는 대로 소녀의 손 안에다 털어주었다 소녀는 급히 몸을 돌려버렸다 라인하르트는 소녀가 층계를 올려가면서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고는 소녀를 만류하려다가 생각을 고치고 계단 곁에 멈춰 섰다 소녀는 먼지처럼 얻은 돈을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다 또 무엇을 원하지? 라인하르트의 물음에 거지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무것도 싫어요 말하더니 그에게서 고개를 돌려 불안한 눈초리로 쳐다보다가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라인하르트는 이것저것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이미 귀에 들리지 않는 듯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팔짱을 낀 채 앞들을 가로질러 다른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죽음뿐 아 죽음뿐 오직 나 혼자 떨어져서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기전에 울려왔다 라인하르트는 숨이 턱턱 막혔다 그러나 그 순간뿐이었고 다시 몸을 돌려서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일을 해보려고 앉았으나 실타래처럼 엉킨 머리는 조금도 정돈되지 않았으므로 한 시간 동안이나 헛되이 애를 쓰다가 안방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냉랭하고 어스름한 녹색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재봉틀 위에는 엘리자벳이 오후 동안 목에 감고 있었던 빨간 리본이 놓여 있었다 라인하르트는 리본을 집어들었으나 가슴이 메여와 제자리에 놓아버렸다 아무래도 울렁이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호수에 내려가서는 보트로 건너편 언덕으로 노를 저어 조금 전에 엘리자벳과 걸었던 길을 다시 한번 그대로 걸어보았다 라인하르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다음이었다 마당에서 말에게 먹이를 주러 가는 마블을 만났다 나들이 갔던 사람들이 방금 돌아온 참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엘리이가 뜰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인하르트는 그리로 가지 않고 잠시 제자리에 서 있다가 얼른 계단을 올라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수송나무 울타리에서 울려오는 깨꼬리 소리를 들어보려고 애를 썼으나 들리는 것은 심장고동 뿐이었다 층계 아래에서 모두가 잠들고 밤이 점점 깊어만 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몸을 일으켜 창문에 기댔다 나뭇잎 사이로 밤 안개가 내리고 밤 깨꼬리는 이미 울음을 그치고 있었다 짙은 청색 밤하늘이 점차로 동쪽에서 밀려오는 희미한 미광에 쫓기고 있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서 달아오른 라인하르트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첫 종달새는 환성을 울리면서 하늘을 날아오르고 라인하르트는 느닷없이 뒤로 돌아서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손으로 더듬어서 연필을 찾아내어 손에 쥐고 자리에 앉아 백지에다 몇 줄 갈겨 썼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는 모자와 단장을 집어들고 종이를 거기에 둔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내려갔다 새벽 여명이 아직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고 커다란 고양이가 집 방석 위에 앉았다가 그가 아무 생각도 없이 내민 손에 털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바깥들에서는 참새들이 나뭇가지에서 떠들어 대며 이미 날이 밝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때 2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구인가가 계단을 내려왔다 라인하르트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눈앞에 엘리자벳이 서 있었다 엘리자벳은 팔을 잡고 라인하르트를 보며 입술을 움직였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제는 안 돌아오시겠죠 드디어 엘리자벳이 말을 했다 알아요 거짓말을 해도 알아요 이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요 절대로 안 와요 엘리자벳은 힘없이 손을 내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인하르트가 현관을 지나 대문 쪽으로 나서도록 꼼짝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멍한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나서며 그녀 쪽으로 팔을 쳐들어 보이다가 겨련하게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밖은 상쾌한 아침빛에 쌓여 있고 거미줄에 방울진 이슬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라인하르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기는 사람처럼 빠르게 걸어 나갔다 뒤로는 조용한 저택이 점점 작아졌고 앞으로는 크고 망망한 세계가 펼쳐졌다 만 년 달 그림자는 이미 창문에서 멀리 사라졌고 방 안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노인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안락의자에 파묻혀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를 애워싼 짙은 어둠은 점차 넓고 어두운 호수로 변하여 간다 한 줄기 검은 물이 눈앞을 스쳤다고 생각하자 그것은 점점 깊고 멀어져 마지막에는 노인의 눈에 거의 잡혀지지 않는 먼 수면에 널따란 잎사귀들 사이에 호젓하게 오롯이 흰 수련꽃이 떠오르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방 안에 비쳐들었다 잘 왔군 브리키테 노인이 말한다 등자는 책상 위에 올려놓아 주게나 그런 다음 의자를 책장 쪽으로 당겨 놓고 거기에 펼쳐놓은 책들 가운데 한 권을 집어든다 그리고 일찍이 온갖 심혈을 쏟았던 연구에 온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 아멘